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그릇 고추 고추 볶음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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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개정했습니다. ... because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 우리 마스크 수술 의원님께서 잠시만 좀 이따 다시 쓰시겠습니다. 완전히 그냥 흘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 준비되시며 촬영하겠습니다. 촬영하겠습니다. 가운데 쪽을 한 번만 봐주시고. 하나, 둘, 셋. 한 번만 더 촬영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번에는 제가 21대 국회 하면 파이팅. 너무 늦게 듣지 마시고요. 자, 21대 국회? 파이팅! 자,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자, 21대 국회? 파이팅! 자, 감사합니다. 한 번만 더 해주세요.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. 이게 어딨냐? 아, 국배비 시장에 오셨어, 아. 네, 얼른. 아유... 아유... 아이예요... 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